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구요 one two 좋습니다 등 맞대고 시선 정면 좀 더 붙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one two 좀 더 친하게 다정하게 부탁드려요 특히 왕 대표님 지금 입만 웃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한번 젖다를 볼게요 개구리 뒷다리 자 이번엔 귀엽게 사랑스럽게 앙증맞게 풋풋한 그때를 떠올리면서 원 투 너무 좌개의적인데 자연스럽게 안될까요? 아뇨 아뇨 너무 웃으면 저처럼 주름이 오오 지금 포즈 좋아요 딱 좋아요 one two 그리고 이거에요 자 한번만 더 one two 오...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조금만 더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앙증맞게 포즈 바꾸고 시선 정면 턱 당기고 영심이와 경퇴 아주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 하트 고생하셨습니다